만약에 말이지 옵션과 상술이 없다면 어떨까? 중간에 가격이 오르지 않고 처음 본 가격으로 산다면 어때? 좋겠지? 그게 이거야, 지구. 만약에 말이야 부풀린 할인율 상술이 사라진다면 어떨까? 내가 살 가격 딱 하나만 있다면 어때? 쇼핑할 맛 나겠지? 그게 지구야. 만약에 말이지 쿠폰에 숨어있는 조건이 없다면 어떨까? 단, 단, 이것 봐. 이런 까다로운 제한이 없어진다면 어때? 좋겠지? 그게 이거야, 지구. 만약에 말이지 해외 직구의 어려움이 사라진다면 어떨까? 세금, 배송비 계산할 필요 없고 복잡한 과정 없다면 어때? 편하겠지? 그게 지구야. 상술을 버리다. 상식을 채우다. 지구.